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뇽 자 오늘 먹을건 이거에요. 이거는 연어장 그리고 요거는 김장김치 입니다. 여기는 흰쌀밥이 있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산거구요. 요거는 시댁표 김장김치 우선 연어장 이렇게 생겼어요 음 음 맛있네요 사실 맛이 되게 궁금했어요 어떨지 연어네요 연어랑 밥이랑 맛있어 하나도 안 비네요 저 이거 유빈포에서 산게 아니고 네이버 쇼핑 거기서 샀어요 후기가 굉장히 좋은데가 있길래 샀죠 청양고추 여기에 같이 들어있던 거에요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끝 너무 맛있다. 연어장이 진짜 맛있다 저는 이런 연어장이나 게장 같은 거 할 때 통으로 청양고추 썰어져 있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렇게 썰어져 와도 밥이랑 같이 한 번에 뜰 수 있어서 좋네요 이렇게 이거 레몬만 제가 따로 잘라서 넣었어요 집에 있는 거 쉬쉬 저어서 이렇게 이렇게 스와 예 하나도 안짜고 되게 꼬숩네요 비린맛은 전혀 없고 양파랑 청양고추가 같이 절여져 있어서 약간 매콤한 깨도 있어요 닭vana 그래도 아까우니까 으음 한번 해주고 레몬 안넣는게 나요 깜짝이야 으흐흐흐 오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연어장이 꽤 맛있네요 신선하고 비리지 않고 담백하고 기름진 맛에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약간 매콤한 맛도 있었고요 그리고 김장김치는 늘 맛있었습니다 오늘도 맛있었어요 밥이랑 같이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저 갈게요 안녕